F&F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봉제의복 제조업체입니다. F&F는 2024년 1월 26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1, 54% 상승한 7만 2,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 12월 27일 대비 약 마이너스 17, 39% 하락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3년 2월 1일 15만 5,500원. 52주 최저가는 2024년 1월 22일 7만 2백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3년 7월 19일 70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4년 1월 8일 4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F&F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50.54%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21만주를 순매수하였고 기관은 32만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11만주를 순매수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4년 1월 15일 가장 많은 3만주를 순매수하였고 2024년 1월 12일 가장 많은 3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12.77%에서 약 13.97%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3년 7월 24일 약 14.33% 최저 지분율은 2023년 4월 19일 약 12.4%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조원이며 2021년 1조 대비 약 79.43%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5,643억원으로 2021년 3,226억 대비 약 74.9%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28.88%입니다. 순이익은 약 4,928억원으로 2021년 2,257억 대비 약 118.31%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25.22%입니다. F&F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5.65배이며 지난 2021년 32.07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82.38%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2.28배이며 지난 2021년 13.38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82.95%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27.62%, ROE는 40.36%입니다. F&F의 시가총액은 2조 7,849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114위, 코스피 종목 기준 103위, 봉제의복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매출액은 1조 9,543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223위, 코스피 종목 기준 203위, 봉제의복 제조업 기준 2위입니다. 영업이익은 5,643억 6,439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79위, 코스피 종목 기준 76위, 봉제의복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순이익은 4,928억 6,473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68위, 코스피 종목 기준 65위, 봉제의복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F&F에 대해 사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수입니다. 대신 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13만 6천원을 제시하였고, 메리치 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13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13만 1,500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23만원에서 13만 2천원으로 감소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15만 1천원에서 7만 2,700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9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2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7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해